경상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원인사와 관련해 특정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교육청 교원인사에서 95명의 초등 신규 임용자 가운데 영주 37명, 청송 11명, 울진 18명이 발령됐지만 포항과 구민은 2명에 불과했고 경주, 김천, 영천은 아예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간 초등학교 신규 임용자가 농촌에 집중된 것은 기존 경력 교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대구 인접지역이다 보니 이곳에는 신규 수요가 없어 특정 산간호지지역에 신규 교사가 발령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